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겁니다 노트북 cpu 성능 비교표입니다 물론 모든 제품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품을 가져다니 가져오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더라구요 그래서 i3부터 i7군만 가져왔구요 아쉽게도 아톰이나 셀러론 펜테온 라인은 제외를 했습니다 조사하자니까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일단 지면 한 페이지에 이미 다 표기할 수도 없었구요 그리고 사실 그 밑에 라인업은 성능 차이가 나더라도 위에 라인업보다 좀 작게 나는 편이라서 제외버렸습니다 혹시나 노트북을 사실 예정이 있다면 아톰 라인업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톰 라인업 가장 좋은걸 사용하셔도 사무용도로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잔렉이 생기고 좀 큰 파일을 열때는 확연하게 느리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톰은 피해주시고 최소 팬템 이상급을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보여드리기 앞서 간단한거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게 아니라 인텔 cpu 이름 확인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텔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링크 밑에 남겨드릴거구요 제품 하나 이름을 가져와서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거에요 이 내용의 경우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은 여러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블로그같은데서 다루시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 참조한게 가장 완전하지 않나 싶어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예시가 i7-8200U 입니다 여기서 i7은 cpu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텔이 정한 cpu 등급을 얘기하는 거구요 i3가 가장 밑이고 그 위에 i5 그 위에 i7 있습니다 물론 i3 밑에 펜테엄 셀러론 아톤 라인업이 있지만 이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이 밑에 급들은 웬만하면은 사는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걸 제외하고 봤을때는 2순위인거죠 8200U에서 i7이 넘어가구요 8200U에서 8은 세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번째에 붙은 숫자들은 세대를 뜻해요 8000U니까 8세대를 얘기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 3000U 붙었으면 3세대구요 6000U 붙었으면 6세대가 되겠죠 뒤에 100번대 이하는 제품 라인 번호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높아집니다 절대적인건 아니니까 참조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낮으면 날수록 저전력이거나 아니면은 클럭이 낮아서 성능이 낮아져요 U같은 경우에는 해당 cpu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미어로 붙는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참 다양하게 붙습니다 U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읊어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k같은 경우에는 데탑 라인업에도 많이 쓰이지만 노트북에도 종종 쓰이죠 잠금 해제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락이 해제가 됐구요 그 때문에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트북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k버전이 의미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k버전을 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k 붙은 제품들은 잠금만 해제된게 아니라 기본 클럭도 더 높기 때문에 안 붙은 제품보다 성능이 높습니다 물론 전기도 그만큼 많이 먹죠 GE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패키지에 개별 그래픽이 포함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텔 cpu에 AMD 내장 그래픽을 더한 혼종입니다 혼종 네 매우 특별하죠 네 매우 특별하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은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G라고 붙은 이 제품군에 하나요 베가 M 그래픽이 포함이 되요 내장 그래픽으로 그래서 월등히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U같은 경우에는 초저전력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U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 cpu니까요 당연히 전력이 낮아진 만큼 성능도 떨어집니다 일반 데스크탑 똑같은 라인업의 cpu에 비해서요 H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그래픽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성능 그래픽이라는 게 인텔 내장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 H 붙었는 제품들은 cpu도 성능이 조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HK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K와 H의 합성이죠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에 배수락 해제가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HQ는 고성능 그래픽에 쿼드코어 cpu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Q가 쿼드코어 cpu의 약자입니다 Y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림 저전력이라고 U보다 더 전력이 낮은 제품들이에요 Y는 대부분 울트라북 같은 거에 많이 포함이 돼요 아니면 넷북 비슷한 사이즈의 작은 노트북이요 이거는 익스트림 저전력이라고 칭하는 만큼 클럭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요 1.몇 대의 클럭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코어 숫자가 같더라도 대신 당연히 이 익스트림 저전력 노트북들은 오래 쓰거나 아니면 휴대가 편할 정도로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T는 전력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트북에도 쓰이는 제품이 옛날에 몇몇 제품이 있었고요 OEM 데스크탑에 많이 쓰이는 전미어입니다 말이 전력 최적화지 클럭을 낮춰서 전기소음을 조금 줄인 겁니다 M은 모바일의 약자인데 예전에 모바일 CPU 표기하기 위해서 M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붙이지 않는 전미어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그래픽 중에서 5세대 아이리스 기반 그래픽이 포함된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5세대 CPU만 CG를 붙여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5세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보기 힘들 겁니다 R 같은 경우에도 아이리스 기반의 내장 그래픽 고성능 그래픽이 포함된 제품군에 R을 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BGA 방식이라고 교체가 가능한 CPU나 GPU가 아닙니다 그냥 기판에 납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S 같은 경우는 성능 최적화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4세대에서만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는 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MQ나 QM은 모바일 커드커 CPU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MX는 모바일 CPU 중에 엑스트림 에디션이라고 전력 소물량도 많지만 성능도 모바일 CPU 중에서는 가장 높은 라인업을 얘기하는 건데 요새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E나 L이나 P라는 점미어가 붙는 것도 있었는데요 1세대 이하급에 요 점미어를 붙였었고요 요거는 이제 소비 전력이 각각 다릅니다 뭐 10, 20, 40 정도 될 거예요 뒤에는 몇 왔든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쯤 쓰고요 Q나 QX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요 같은 뭐 코드코어나 코드코어 중에서 익스트림 에디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요새는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점미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밑에 라인업까지는요 이거 말고도 뭐 XE라든지 데스크탑에 쓰이는 점미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요건 오늘은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대략적이나마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점미어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 항목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좌측에 이 숫자는 패스마크 벤치점수를 적어둔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고요 이건 멀티코어 다 사용했을 때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뭐 싱글코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제품군끼리 나눠뒀는데요 I3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2코어 제품 2코어 4스레드 제품 네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I5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나눠놨어요 2코어 제품과 4코어 제품이요 네 I7도 심지어 2코어 제품이 있었습니다 2코어 제품과 4코어 제품 6코어 제품 이런 식으로 나눠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I7끼리도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색칠하는 항목들은 Y는 초저전력 CPU들을 Y 표기를 해뒀고요 당연히 전기를 적게 먹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M이나 U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바일 CPU에 대부분 붙는 점미역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그냥 표기를 해뒀어요 G 모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빠트린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존 판매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표기해뒀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I7-8705G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성능 그래픽 빨간색으로 따로 H버전들 표기해뒀고요 HQ는 H가 붙었지만 일부러 빼놨어요 Q 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야 된다고 그리고 빨간색까지 합쳐서 칠하기 좀 애매해서요 Q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쿼드코어 CPU들을 Q라고 점미역에 다 붙게 돼 있습니다 HQ, MQ, QM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세대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1000번짜리 숫자가 동일하다면 100단위 숫자가 비슷한 경우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CPU에 포함된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품을 보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00에서 3000점대 2000에서 3000점대는 I3 제품군 4세대, 5세대 두 가지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웃기게도 이게 3세대 제품들보다 오히려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초저전력이거나 저전력 CPU이기 때문입니다 3세대 제품군에는 보시다시피 U제품군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표기에 난 것까지는요 M제품군이기 때문에 전력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고 성능도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신경써서 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I3 제품군 중에 7세대, 8세대는 최신 제품이에도 불구하고 8100Y 제품은 꽤나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020U 제품도 저전력 CPU다 보니 꽤나 낮은 포지션에 속했습니다 무작정 최신 제품이라고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제품군도 사무용도에 쓴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저전력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다소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에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7세대 제품군이지만 100자리에 1이 하나 더 붙은 제품은 성능이 월등히 좋죠 그리고 8세대도 Y가 아니라 U가 붙은 제품들은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다 사실상 2코어 4스레드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예외 요 놈만 4코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스크탑 CPU예요 8100은 아마 한성 제품에 요게 들어간 게 있다던가 하여튼 몇몇 제품에 데스크탑 CPU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I3 8100을 표기해뒀습니다 요것만 4코어고 나머지는 2코어 4스레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8세대가 꽤나 I3 치고는 성능이 좋았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5 제품군 중에서 2코어 4스레드 제품군 제가 표기해뒀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Y 붙은 놈 요 놈은 특이하게 점미호로 붙는 게 아니라 100번 단위에 Y가 붙었어요 요것도 초전력 초저전력 제품이고요 이 제품군이 성능이 7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2세대와 비교해도 크게 높다는 얘기를 못하겠죠 물론 DDR4 메모를 쓰기 때문에 실제 퍼포먼스는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CPU 내 가진 성능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보신 말지만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성능이 편차가 거의 없어요 발전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6세대 오면서 약간이 남아 성능이 좀 좋아진 편이고요 6세대, 7세대 그리고 8세대가 마찬가지로 또 성능이 Y 붙은 거 치고도 좋죠 특별한 점은 여기에 H CPU가 하나 포함이 됩니다 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I5군은 아무래도 저전력 CPU다 보니까 I5라고 부르기에 좀 부끄러운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요 I3랑 별반 차이가 안 나죠 특히 7세대 I5군 8세대 I3군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지만 I5라고 7세대 거 사시는 거 비추드립니다 그냥 8세대 사세요 8세대 I3 사시든지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8세대 I3가 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I5군에 속하는 4코어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5 중에 4코어 제품은 몇 개 없습니다 HQ가 붙은 제품군들이 4코어 제품이에요 6세대 7세대는요 보시다시피 전세대 CPU들보다 당연히 성능이 원등히 좋습니다 앞에 2코어짜리들 보다는 원등히 성능이 좋죠 같은 숫자대에 비교했을 때요 이건 6000번 때 6700U를 봤을 때는 4000점이잖아요 하지만 이 6300HQ를 보면 6000점 때예요 성능이 막 30%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역시 HQ 붙은 제품들이 원등히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I5 8세대 U 붙은 제품 이거는 U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8세대부터는 4코어 8세대입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I5로의 성능을 네 이 제품같은 경우는 I3랑 편차가 좀 납니다 대체적으로 인텔은 7세대에서 8세대 넘어오면서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코어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8300H 고성능 제품 9000점 대까지 나옵니다 노트북 CPU 치고는 꽤나 선빵하는 거죠 그러면 데탑 CPU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데탑 I5 라인업 중에 제일 밑에 있는 8400이 11000점 정도 합니다 한성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데탑 CPU 쓰는 노트북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보셨다시피 8259U쯤 되면 데탑 CPU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클럭이 많이 당겨진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아끼겠다고 8세대 제품 안 쓰고 7세대 제품을 제거품목은 조금 저렴하다 똑같은 I7인데 조금 더 저렴하니까 이거 사야지 하고 사시면 안됩니다 이 CPU 성능표를 보시고 그리고 사세요 물론 노트북이 오로지 CPU만으로 성능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CPU가 꽤나 중요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어느정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I7군 중에서도 2코어 제품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이게 I7이라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인데요 특히 이 제품군들 7세대인데 2코어 제품군의 I7입니다 이걸 I7으로 해야 될까요 실제로 봤을때 8세대 I3와 흡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만 I7인거죠 물론 전력이야 훨씬 적게 먹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랑 다름없을 정도로 사실 I7이라 부르기 애매한 제품들이죠 뭐 그 밑에 라인업은 제가 이해해줄 수 있어요 3000번 때 4000번 때 뭐 I7이 성능이 낮다 이거는 저전력 만들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치겠지만 7세대까지 이렇게 만드는 건 좀 그렇죠 네 6세대 일부 제품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자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이 제품군들은 I7이라 하기에 좀 부끄러운 성능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옆에 지금 I3이랑 같이 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4코어 8스레드의 I7 제품군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제품군에 Q 제품들이 다수 포진했습니다 대부분 Q제품이 여기 포함이 돼요 3세대도 4코어 8스레드쯤 되니까 성능이 출중하죠 물론 이거 전기를 정말 많이 먹을 거예요 요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은 전성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론 성능 자체는 쓸만할 겁니다 배터리가 광탈하게 되겠죠 4세대도 보시면은 Q 붙었는 제품군들은 꽤나 출중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특이하게 여기 8세대 제품군 저전력 제품군 몇개가 여기 포함이 돼요 네 그래도 8세대부터는 성능 낮은 놈이 이 정도 성능을 보이는 겁니다 8천점의 성능을요 같은 I7끼리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같은 I7끼리도 차이가 제법 납니다 같은 8세대 I7끼리도 뒤에 붙었는 점미어에 따라서 물론 뭐 사용용도에 맞춰서 나는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낮은 전력소모에 노트북을 산다는게 나쁘다는건 아니에요 단지 같은 I7 아니면 같은 I5 같은 I3를 붙었더라도 성능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난다는걸 보여주는 표현인겁니다 네 여기 HK 제품들 요 제품군들 H가 붙었는 제품군들이 평균적으로 성능이 좀 높게 되어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특별하다고 말했던 8705G가 여기 포진해 있네요 만점대에요 네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세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CPU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7920HQ 클럭이 꽤나 높았어요 요거 물론 전기도 많이 먹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6호 12스레드 제품군입니다 이거 데타걸 왜 표결했냐면 이 데타 CPU가 들어가는 노트북들이 있으니까 표결해둔거에요 8700까지는 있었던걸 기억합니다 9000때는 제가 노트북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을 못하겠는데 8000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북 CPU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8950HK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트북 CPU라서 나름 저전력 CPU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데타 CPU와 큰 성능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죠 8850H도 그렇고요 대체제로 보시면 7세대하고 8세대는 거의 다른 수준의 CPU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블로그에 다운받아보실 수 있게 남겨둘테니까 얼굴에 가려져서 안보여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하단에 얼굴이 떠있을텐데 일부러 피해서 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이 순서대로 오늘 설명은 사실 기계할 필요가 없어요 표 내용이 전부 다니까요 이걸 보시고 중고 노트북을 사시든 새 노트북을 사시든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혹시나 가지고 있는 제품들 비교해보시고 어느정도 급으로 넘어가야 체감이 생기겠다 생각하시고 가성비 좋은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신성조였고요 진짜 물러납니다 빠이빠이 며칠 Pose 30 생명 disponible 금지 표